이태석 신부의 이태석 신부는 토요일마다 아이들과 마을 주민들을 위해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영화를 보여줄까? 재밌는 영화면 좋겠다. 무슨 일이 일어났니? 갑자기 뱀이 나와서 저를 물으려고 했어요. 전쟁에 대한 공포가 심해서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구나. 이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할 방법이 없을까? 음악을 가르치면 어떨까?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함께 연주하면 아이들의 마음에 기쁨과 희망이 생길 거야. 우리 악기를 함께 배워보면 어떨까? 우와 좋아요! 저는 북을 치고 싶어요. 잘 보렴.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 입으로 불면 소리가 나. 할 수 있겠니? 네! 이틀 후 소리가 굉장히 멋져요. 우와 소리가 나요. 보통 한 달은 걸리는데 이틀 만에 소리를 내다니. 이대로라면 합주도 문제없겠어. 많은 연습 끝에 무대에 선 아이들은 첫 합주곡을 완벽하게 연주했고 이들의 음악은 남수단, 호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다니 믿을 수 없어요. 앞으로 톤즈에 총소리 대신 음악소리가 울려퍼졌으면 좋겠어요. 신부님 정말 고맙습니다. The end. Let's learn the words from the story. The story, vocabulary. Happen. H-A-P-P-E-N. Happen. Happen. 일어나다. What will happen next?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Bite. B-I-T-E. Bite. Arrm. Bite. 물다. My puppy often bites the shoes. 우리 강아지는 자주 신발을 문다. The snake was trying to bite me. 뱀이 저를 물려고 했어요. Fear. F-E-A-R. Fear. 공포. I have a fear of spiders. 나는 거미에 대한 공포가 있다. Joy. J-O-Y. Joy. Joy. 기쁨. Traveling is a joy to everyone. 여행하는 것은 모두에게 기쁨이다. 드럼. 드럼. D-R-U-M. 드럼. 드럼. 북. Can I play the drum? 내가 북을 쳐도 될까? 탬버린은 탬버린. 리코더는 recorder. 라고 해요. Blow. B-L-O-W. Blow. The kids are blowing bubbles. 아이들이 비눗방울을 불고 있다. Blow it a bit harder. 조금 더 세게 불어봐. hole. W-H-O-L-E. Hole. Hole. 전체의. The whole hill is covered in snow. 언덕 전체가 눈으로 덮여 있다. gun. G-U-N. gun. 빵빵. gun. 총. People can buy guns in America.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총을 살 수 있다. 희망을 가지세요.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카톨릭 신부가 된 이태석은 아프리카에서도 오지인 수단의 남부 톤즈마을로 건너가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주민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이태석은 오지인 수단의